안녕하세요^^ 블루베리 실패 쫄깃쫄깃 쫄깃쫄깃 매운 결과맛 쭈쭈쭈 제가 먹기 전에 먹기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 이 서랍에 한입를 먹기 전에 먹기 좋은 시간을 드러내세요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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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고 저것은 바삭으로 후랭으로 먹으신다 고소한 맛 오늘은 바삭하니 바삭한 맛 초콜릿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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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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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달콤 달콤달콤 오징어 초콜릿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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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 바삭 으니깡 바삭 다치 너는 그냥 만나뵙 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초콜릿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바삭바삭 아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고소한 소스로 먹어요! 오늘은 고소한 소스로 먹어요!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